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흥미로운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대개 독학을 해온 사람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적성인데요 물론 독학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독학을 해온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특별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독학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학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개똥철학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자기는 지나치게 어떤 확신이나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개똥철학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개똥철학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A선택을 하든 B선택을 하든 개똥철학을 갖고 있던 정통철학을 갖고 있던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개통철학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그냥 엄청난 폐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거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또 나라를 완전히 그냥 후손들까지 삶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그와 같은 대표적인 경우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권력을 지는 데 성공했던 그리스의 1981년도에 최초의 사회당 정권을 탄생시킨 파판드레오라는 그런 사람을 될 수 있겠죠 그 양반은 그 당시에 그냥 국가가 모든 것을 자지우지해야 된다는 그런 좌파적 사고의 바탕을 둔 좌파 정책을 썼고 극단적인 표플리즘을 적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라는 나라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개똥철학의 파괴력입니다 개똥철학은 주로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나 그런 것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개똥철학은 감, 본능, 본성 목소리에 크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십중팔구 개똥철학은 좌파적 사고를 특성으로 하고 있고 좌파적 사고라는 것은 본능의 지시나 명령에 대부분 조종을 받게 됩니다 좌파적 사고에 바탕을 둔 좌파적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대개 생각이 별로 없는 대중들 함께 크게 한우를 받을 수 있죠 모든 대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대중 가운데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굉장히 반발하게 되죠 개똥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주변에는 주로 주류 지식인들이 거의 따라붙지 않습니다 개똥철학을 가진 지도자의 눈에는 주류보다도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눈에 띄죠 예를 들어서 경제분야를 한번 보면 정통으로 공부한 전문가들을 사용하기보다도 어느 구석에서 오랫동안 뭐하고 있어도 잘 알리지 않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생경한 인물 아주 고기 더문 인물들이 대부분 등용이 되는 거죠 먼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는 그건 소득주도성장이론인간 것도 그것도 지지층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당장 임금을 올려줍니까 그러나 그 정책이란 것은 경제 이론으로 보나 역사적 사례를 보나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나 주류 지식인들이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절대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개똥철학으로 무장한 지도자 눈에는 개똥철학으로 무장한 변방의 대학교에 별로 알리지 않는 교수나 또 서울에서도 늘 비주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눈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등용을 하는 거죠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는 거죠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가난의 도탄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 쓰면 완전히 그냥 경제를 거들내고 마는 거죠 그래 개똥철학이란 굉장히 겁난 겁니다 개똥철학으로 무장한 지도자의 눈에는 개똥철학을 좋아하는 비주류의 지식인이나 비주류의 전문가나 지금 뭐 의로보험제도라든지 의로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경제난을 두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사실상 2019년 12월 정도가 되면 자영업 같은 경우는 제가 스베이 조사를 해보면 거의 그냥 파산상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가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준 거죠 코로나19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겁니다 나쁜 정책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라는 것을 코로나19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똥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책임을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의 개똥철학의 문제인 것 대통령이 개똥철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개똥철학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을 또 갖다 쓰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적인 정책, 도저히 실패가 100% 보장된 정책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는 거죠 지금도 항상 주장해 그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딴 게 뭡니까 국채벌하고 세금 올려가지고 돈 가져다가 민간 대신에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쓰면 그냥 그야말로 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소주성이 대통령 입에 절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관련 뭐 경제수석이니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역시 뭘 팝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을 팔지 않습니까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약 파는 약장소와 똑같은 거죠 5년 내내 약을 파는 겁니다 누구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신상을 제가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약장소와 똑같은 겁니다 어제는 소주성 팔았다가 그저는 탈원전 팔았다가 그 다음 지금은 한국판 뉴딜 정책도 100% 실패하는 거죠 삽질 정책인 거죠 쓸데없는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나라가 결정한 프로젝트에다 돈을 투입하면 당연히 실패하죠 민간인들이 고민해가 돈을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거 돈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손실나면 세금으로 떼어주겠다 이런 기상천의한 관제 펀들도 만들어서도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치더라도 요즘에 자칭 타칭 대권 후보로 통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파격적인 그런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부분이 먼거하니까 본능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 버전의 개통철학들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지도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천일률적입니다 관이 더 많은 돈을 가져다가 쓰자는 거죠 더 많이 개입해야 된다 더 많이 세금 때려야 된다 더 많이 현장에 활동하는 사람들 더 괴롭혀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국가가 생활, 복지, 금융 등 모든 부분에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이자율도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 계속 더 많은 공짜를 남발하자는 그런 개통철학을 갖고 있는 일명 대권 후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 공짜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한 거죠 너무나 예상이 가능하죠 오랫동안 개통철학으로 무장한 지도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개통철학에 박수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다른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생각 하나만 고칠 수가 있으면 다시 도약이 가능한 거죠 그 생각 중에서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게 가장 우선인 거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면 비슷한 사람은 유유상정에 비슷한 사람은 또 쓸 수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사람을 쓰면 더 경제를 망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독학한 사람들 좀 피해야 됩니다 독학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개똥철학으로 무장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개똥철학으로 무장하게 되면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비슷한 사람도 구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사용하는 정책이란 것이 주류 정책이 아니고 정통 정책이 아니고 이론으로 검증받은 게 아니고 그냥 본능의 호소와 큰 본성의 호소와 큰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면 그럼 박살이 나는 거죠 나라가 그게 지금 한국 실상입니다 근데 한 2년만 참으면 끝날까 했더만 지금 나오는 사람들 떠드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대책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20% 30% 인기도를 얻으니까 나라 함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펼치는 온라인 신문인 공 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cong 공 tv도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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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